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우리 해피님들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계신 해피님들 많이 계시죠? 저희 쇼인더 스튜디오 크루 중에서도 다섯 명 중에 세 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멍멍이 누나 멍멍이 엄마이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하는 시밀러룩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오뇽뇽이라는 친구구요 암컷입니다 제가 강아지 털 알러지랑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오늘은 요렇게 오뇽뇽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섯 가지 시밀러룩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됐니 오뇽뇽? 냠!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밀러룩 시작해볼게요! 제가 입고 있었던 앵두앵두 세트세트부터 볼까요?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어디에서나 입기 좋은 니트룩 앵두 니트가 생각보다 넉넉한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니트를 맨투맨처럼 입고 그 위에 오버로를 입어줬어요 니트의 바탕 컬러가 아이보리로 튀는 느낌이 아니라 코듀로이 소재나 무난한 바지들과 함께 매치하기도 좋더라구요 온용용이 입은 니트는 등 부분에서 잠그는 니트 가디건 형식이라 입히고 벗기기 편했고 길이감이 살짝 있어서 허리가 긴 친구들한테 특히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앵두의 크기는 다르지만 도안이 같은 건가봐요 모양이 거의 똑같아서 다른 곳에서 각자 구입했는데도 완벽하게 세트 같아서 더 예쁘더라구요 역시 요렇게 맞춰 입으면 기분이 좋네요 홈웨어로 입기 좋은 두번째 룩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과 티셔츠 조합이에요 반려동물들 때문에 조금만 추워줘도 난방을 키우고 계시는 집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난방 때문에 따뜻해진 집 온도에 맞춰 가볍게 입어볼게요 저는 짧은 쇼츠나 파자마 팬츠에 요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맨투맨 혹은 티셔츠를 즐겨 입어요 온몸을 다 가리는 느낌의 파스텔 무지갯빛의 맨투맨을 입었고 온용용은 실내기 때문에 가벼운 티셔츠를 입혔어요 완전히 똑같은 컬러나 배색은 아니지만 느낌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컨셉이 있는 스냅 사진을 찍는 해피님들도 많이 계시죠? 살짝 클로리스 컨셉으로다가 노란 교복을 맞춰 입어봤어요 온용용이 입은 옷은 드라마에도 나온 유치원복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확실히 사진발 대박인 옷이었습니다 꼭 같은 패턴이나 같은 옷이 아니더라도 느낌이 비슷하거나 컬러가 같으면 요렇게 세뚜세뚜 느낌 낼 수 있어요 특히나 온용용이 입은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맞춰 입기에는 입는 사람이 또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의보다는 하의에 포인트를 줘서 착장하시면 부담스러운 느낌을 조금 눌러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자마자 온용용이 산책가자고 난리네요 회사 다녀온 그대로의 애기옷만 입혀서 산책 나가볼게요 네카라 제품들은 아이들 목둘레에만 맞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카라 안쪽에는 옷이 돌아가지 않도록 목에 끼울 수 있는 동그란 고무줄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 온용용은 굉장히 정적인 아이라 고무줄 끼지 않고 그대로 입혔습니다 온용용도 저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야외로 산책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어주셔야 해요 컬러감이 있는 패딩을 입어서 어딜 가도 눈에 띄게 입었습니다 특히 밤이라던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요렇게 튀는 컬러 선택해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옷들은 무난하게 입더라도 뭐 패딩이라던지 하의처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에 튀는 컬러감 넣는 걸 좋아해요 제 옷에 맞춰서 온용용도 노란 패딩으로 입었는데 실제로 두 옷 모두 굉장히 튀는 노란색이라 누가 봐도 커플룩 같은 넛김쓰 온용용 패딩에는 등 위쪽에 목줄을 빼낼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처음에 경량 패딩처럼 돌돌 말려서 주머니에 담겨오는데 택배 받아보고 풋백인 줄 알고 제가 내가 풋백을 시켰었나 한창 의아했었던 고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하이라이트 제가 이 기획을 만들게 된 의상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단과 똑같은 컨셉으로 반려견 옷과 사람 옷이 나오다니 어머 이건 사야 돼! 두 제품 모두 각기 다른 곳에서 구입했는데요 실제 받아보니까 꽃 사이즈까지 완전 똑같아요 그야말로 커플룩입니다 커플룩 방금 막 집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트레이닝 팬츠랑 크록스 간단하게 입어주고 포인트가 되는 노란색을 곳곳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 바로 온용용 예쁜 사진 남기기! 즉석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아예 이쁜 곳을 구석구석 담아봤어요 피곤하면 잠시 앉아서 쉬려고 가방에 돗자리랑 물그릇도 함께 챙겨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픈지 잘 걷질 않아서 산책을 온용용이 한건지 그냥 온용용 안고 제가 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기만 행복하다면요 저도 행복해요 자 요렇게 해서 온용용과 함께 총 6가지의 시밀러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체리 가디건 그리고 지금 온용용이 입고 있는 요 앵두니트 해피님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으실 수 있게 이벤트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감상편과 함께 강아지 이모티콘 남겨주시면 이모티콘 남겨주신 해피님들 중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입고 있는 앵두 가디건 그리고 온용용이 입고 있는 요 니트 가디건 세트로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패션 정보 담은 영상들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우리 다음에도 꼭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이요 5천만원짜리 공연비